이제 카페에서 저는 당근 케이크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서 먹어보려 합니다. 제가 전시회 가면 오리도리에 나왔습니다. 오리도리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미술관왕 가면 항상 무조건 도룩을 무조건 사는대요. 오리도리에 나왔습니다. 케이크 나왔어요. 예쁘죠? 내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이 그림이에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강가를 어쩌면 이렇게 예쁜 색깔로 칠해놨는지 그리고 이 모네 작품은 되게 좀 흐릿흐릿하다고 해야되나 그래서 제가 딱히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이런 모네 작품 중에서 좀 색감이 뚜렷한 그런 작품보다 많이 봤고 오늘 진짜 모네 그림 실컷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